동기야 오이 가자 왜 할아버지가 오이도 주셨는데 가다 가다 아이고 왜 또 아이고 아이고 동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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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자 아이고 왜 한숨이야 안 들려? 천천히 친하게 지내자 동기야 동기야 놀래 동기야 왜 동기야 동기야 괜찮아 동기야 괜찮아 동기야 응? 괜찮아 동기 이거 동기가 동기야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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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심지어 봉키야 하루 종일 화낼 거야? 안 되겠다 너 심지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이놈 한다고 했어? 조용해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돼 너 옳지 안 들려? 너디 이제 신정했어? 봉키야 깨졌어? 봉키가 너무 흥분하니까 그러지 흥분하면 안 돼 할머니가 오이 사 오신대 신난다 그치? 이따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자 아 그건 아니야? 할아버지가 주는 건 안 돼? 숨을 거야?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갈등은 쿨해 콩키 콩키야 할머니 오시면 깜짝 놀라겠다 그치? 유리 콩키 잘 있었어? 오이 축하 오이 나와주세요 유리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기다려 콩키 아이고 아이고 아아 이게 스마트폰처럼 터치가 돼 참 좋은 세상에 참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게 엄청 편한 거지 우리 집 건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 너 이거 하는 거 나한테 해줘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어려울 게 없어 엄마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누르면 되는 거야 세탁을 어떻게 할 건지 분려서 할 건지 표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헹굼은 몇 번 할 건지 여기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 할머니가 마음에 드나 봐? 너무 예뻐 오이 달라고 그래 콩키야 오이 줄까? 괜찮아 뽕키야 할아버지한테 오이 달라고 하자 오이 줄까? 오이 오이 또 주면 타라 얍 그렇지 이리와 오이 그냥 하이구 아이고 얘 들어와서 먹어 우울찌게 잘 먹어 오이 오이 아아 또딤하네 누리 앉아 옳지 손 옳지 이리와 앉아 만져. 옳지. 손. 옳지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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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할아버지. 옳지. 그렇게 먹고 싶어? 노래 노래. 공기 할아버지랑 나갔다와. 갔다올까? 가자. 왜 할아버지가 오이도 주셨는데? 가자. 놀러가자. 공기 할아버지랑 산책하고 와? 응. 가자. 갔다와. 고개 빠지가네. 우리 할아버지랑 절친이네. 공기. 아이고 이거 모찌 털 봐 이거. 아이 간라네. 공기야. 실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공기. 공기. 그럼 2개. 2개. 1개. 2개. 2개. 1개.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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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. 2개. 3개. 바로 간다 또 간다 그는 간다랑 같이 왔어요 이제 간다 모두들 다음날 잘 안되네요 잘 안되면 잘 안되네요 원래 간다 잘 안되면 잘 안되네요 잘 안되면 자랑샤 conta기 어이구 좀 기다려 자아 리폼키 자 저기 폼키 끝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? 이 니가 엄마꺼 너네가 맨날 털 붙여놓으니까 이거 팡팡 해 가지고 털 다 떼야지 뭐지? 코코곱의 턱 코코곱의 턱 코코곱의 턱 도대야 오늘도 할머니랑 잘거야? 할머니한테 보내줘?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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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딨어 꼬리야 꼬리야 루디가 이불 빨고 가 싫어 꼬리야 루디 할아버지랑 나갔다 올 거야? 응? 나갔다 올 거야? 갔다 와 갔다 와 가방에 숨었어 공키야 할아버지가 오이주시껄에 오이주시인데 가봐 아아아아 할아버지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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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야